영풍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이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 측이 중대재해로 대표이사 구속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자사 지분 공개 매수라는 중대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려아연은 그러면서 누가 어떻게 공개 매수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며 실질 사주인 장형진 고문을 겨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았고 특히 사회의사 중심의 결정이 훨씬 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영이라고 반박했습니다.